안녕하세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저는 지금 강상면 시나리에 나와 있습니다. 금일 소개해드릴 매물은 앞쪽에 보이시는데요. 개깔리 지역 내. 집은 물론 지으실 수 있고요. 농막, 주말농장용 농막 토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토지 작은 고급 전원단지 내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도로에 토지 앞쪽으로 오시면 앞쪽으로 나가시면 도로에 상수도라든지 오수관론까지 연결 가능한 토지다. 집 지으시면 돈 많이 들이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전부대들이 있는데요. 전기인위까지도 가깝게 있기 때문에 돈 많이 세이브되는 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매물 총 146평. 도로 지분 30평 포함이고요. 평당가 중요한 평당가가 119만원. 매매가 1억 7300만원에 나온 특급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지역 토지 자체가 기본 150만원 이상은 나온다. 저희 토지 지금 현재 금매물로, 금매물로에 인해서 저렴하게 나온 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주택들 앞쪽에, 옆쪽에, 위쪽에 보이시는데요. 전부 다 고급 주택이다. 고급 단지 내에 위치해 있다. 작은 고급 단지 내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오는 길 같은 경우도 편안하다. 편안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목은 전으로 주말 농장용 농막 가능하다. 그리고 용도 지역이 개깔리 지역으로. 시골 땅에서는 최고의 토지다. 집 지으시면 지금 현재 건폐율이 40에 용적률 100%로. 땅은 작지만 집을 굉장히 넓게 지을 수 있는 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따뜻한데요. 일조량이 풍부한데 남양의 일조량은 풍부하다. 그리고 앞에서 가릴 게 없기 때문에 최고의 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쪽으로 도로 이쪽으로 보이시는데요. 지금 현재 주도로. 주도로 같은 경우는 한 150m 정도 나가시면 된다. 그러면 차량으로 한 6분 거리에 초등학교. 초등학교라든지 양평, 읍내, 시내까지도 갈 수 있는 입지 최강의 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내가 좋으면 남도 좋습니다. 주말 농장용 토지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개깔리 지역 내. 입지 좋은 곳에. 금매로 나온 토지 원하시는 분들.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감사합니다.